할인되는 쿠폰이구요 네, 센터 라이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영어를 쓰지도 않는데 여기 또 있어요 네, 열리는 곳 또 있어요 네, 안 열리는 자, 마지막 마지막 과연 열릴까요? 아쉽지만 아쉽지만 옆쪽에서 정표 응원과 함께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네, 이번 타임 열리는 시험이 이제 여기까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포즈타임 이벤트 그리고 정표 이벤트 통해서 연락습니다